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확인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급은 미국보다 중국 경제 지표 확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으로 인한 미 국채 발행과 상업용 부동산 만기 그리고 FOMC의 기준금리 결정, 잭슨홀 미팅 등 2023년에 이벤트를 추격한 것과 같은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의 해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경제 지표보다는 이벤트 요인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한 변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 내수 부진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기대보다 약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출, 내수, 투자 등 경제 전반이 불안정한 가운데 7월 물가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생각나는 중국 경제의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은 버블 붕괴 직후 90년대 초 일본과 매우 흡사한데요 높은 부채 비율, 무너지는 부동산, 미중 갈등, 경제 성장률 둔화, 빠른 고령화 등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자산 가격 하락에서 비롯된 일본의 장기 불안과는 달리 중국의 자산 가격 하락 압력은 크지 않고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꾸준히 들어들고 있죠 하지만 7월 물가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7월 중국의 CPI는 마이너스 0.3% PPI는 마이너스 4.4%로 동반 감소합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면서 일본처럼 대차 대조표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중국과 일본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공통점은 둔화하는 GDP 성장률입니다 1973년까지 일본은 연평균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이룹니다 이후에 1974년부터 1985년까지 평균 4%의 중성장 시대에 진입하게 되죠 1986년부터 1990년은 버블 경제로 경제 성장률은 반등했지만 버블 붕괴 이후에 1991년부터 장기 불황이 시작됩니다 2000년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에 2010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는데요 2012년 이후 8% 성장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올해 5% 성장 그리고 내년엔 4.5%까지 성장률이 둔화되죠 하지만 부동산이란 커다른 벽을 넘길 경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높은 부채 비율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은 288%로 1990년 초 일본 수준에 육박합니다 정부 그리고 가계 부채 비율은 1990년대 일본보다 낮지만 기업 부채 비율은 월등히 높게 나타나죠 1990년대 일본 정부는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데요 중국도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의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은 140%에 불과하죠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중국의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은 28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부채 비율이 급증하면서 부채 축소를 미룰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죠 더욱이 가장 심한 건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입니다 2023년 7월 중국 공상당 회의에서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정했다고 하는 건 지방정부 리스크가 이미 위험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18년 3,240조 원에서 2023년 상반기까지 약 6,800조 원으로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두 배 이상 늘어나죠 세 번째 공통점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견제 그리고 치열해지는 아시아 경쟁 구도입니다 1990년대 미국의 대일본 견제가 강화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공업화 그리고 IT 혁신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일본 수출 경쟁력은 점차 약화됩니다 중국도 현재 비슷한 상황인데요 2018년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기술 금융 분야로 확산되고 있고요 여전히 강도 높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다양한 대중국 견제 법안이 출범한 가운데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죠 탈중국 현상이 기업들 가운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중국을 방문했던 미국 상무부 장관은요 미국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서 투자할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으니까요 미국 기업들의 느닷없는 압수수색 그리고 새로운 방처법 아무 설명 없이 부과되고 있는 막대한 벌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중 무역관계는 전 세계에서 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이 양국 모두는 물론 전 세계에 유익하니까요 네 번째 공통점은 빠른 고령화와 낮은 교육 수준입니다 1979년 산하 제한 정책 도입 후에 중국 출생률은 빠르게 하락을 합니다 인구 고령화는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 중이며 고령화 비중은 일본의 90년대 중반 수준과 비슷한데요 일본은 장기 불황 시작 이후에 약 10년 뒤에 2009년부터 인구 감소세가 시작되지만 중국은 예상보다 빠른 2022년 인구 감소세가 시작됩니다 2016년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출생률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죠 중국의 함정은 중간 소득 단계에 이르는 나라가 지속적 성장에 필수인 경제 구조개혁에 실패한 결과인데요 경제 개발 초기엔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 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인건비도 비싸지고 더 이상 저임금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에 닥치죠 경제가 이 단계를 넘어 지속 성장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과 지식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요 많은 나라가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간 소득에 머물거나 저소득 국가로 되돌아갑니다 중국이 지금 딱 그런 한계에 와 있죠 우선 노동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고 중국의 인구는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서죠 유엔은 2030년대가 되면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를 생산 가능 인구로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1억 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도 심각한데 일본과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뒤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1만 2천 달러에서 고령화 사회가 됐죠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또 있습니다 낮은 교육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 중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28%로 OECD 평균 79%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한국이 현재 중국과 비슷한 소득이었을 때는 고졸 학력자가 70%를 넘었죠 전문가들은 중국의 낮은 교육 수준이 경제 구조를 고숙년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과 매우 흡사한 4가지 살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둔화하는 GDP 성장률 두 번째는 높은 부채 비율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네 번째는 빠른 고령화와 낮은 교육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흡사한 부분만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자산버블이 심하지 않습니다 버블 경제 당시 일본은 도시화율 대비 토지 가격의 상승세가 매우 가팔랐던 반면에 중국은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가격 통제가 용이하고 도시화율과 토지 가격의 괴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중국 A주는 2015년 조정받은 이후에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죠 두 번째 다른 점은 조금씩 낮아지는 미국의 의존도입니다 플라자 협의 이후에 일본의 전세계 수출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중국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중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대미 수출은 2005년 21%에서 2022년 16%까지 하락을 합니다 반면에 아세안을 향한 수출 비중은 2005년 7%에서 2022년 15%까지 상승을 하죠 중국의 미국산 수입 비중도 2017년 22%로 정점을 찍은 뒤에 2022년 17%로 떨어졌죠 이에 베트남은 미국의 더 많은 의류와 섬유를 수출했고 멕시코의 자동차 부품, 유리, 철강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멕시코와 베트남 모두 중국에서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기업이 멕시코, 베트남에 더 많은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공급망의 마지막 단계가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옮겨지고 있는 것일 뿐 중국 제조 상품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한 집결지로 멕시코, 베트남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중국산 제품을 제3국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 셈이죠 중국이나 미국, 양국이 의존도를 줄이려 해도 당분간 쉽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다른 점은 부동산에 집중된 불황입니다 엑소더스라는 시장에서 대량의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이 경기 침체조짐을 보이면서 차이나 엑소더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에서 약 14조 6천억 원의 투자금을 빼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에 가장 긴 자금 유출 기간이고요 중국 증시의 투자 심리가 꺾인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불황을 둘 수 있죠 문제는 경기 둔화, 지방정부 수입 감소,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란 악재가 겹치면서 채무 능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점이고 부채 최소화보다 투자처의 부재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중국 가계 대출 잔액 증가율은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죠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모기지 대출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외에 개인 경영 대출 증가율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가계의 대차 대조표 불황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중국의 불황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부동산도 자발적인 부채 축소, 공급과잉 해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는 점도 일본과는 많이 다릅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라도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반드시 상당히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중앙정부의 부채 확대 여력이 있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15 주식 맛집 입력 후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장기 불황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잠재 소비력을 자극하고 신성장 동력을 키워야만 하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수출 의존도를 높이면서 소비중심의 성장 전환, 산업구조 개혁 등에 성공한다면 2030년 연평균 4에서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혁 추진이 미진하거나 실패할 경우 연평균 2에서 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죠 지표상으로는 미국 지표보다는 중국의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좋지 않은 광공업 생산과 총 고정자본 투자가 최근 위안화와 원화 약세의 원인이었다고 판단되며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대에 머물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도 마이너스 0.3%로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등 디플레이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한다는 말이죠 중국 지표 중에 특히 부동산 관련 지표와 산업별 재고 지표를 지속적인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기 기대감의 대부분이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성장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설 경기 회복과 한국의 수출 확대를 엿볼 수 있는 재고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매크로 지표 중에서 그럼 확인해봐야 할 지표는 중국 산업별 재고 지수와 증가율인데요 한국의 성장이 중국으로의 수출에 달려 있다면 지금부터는 중국의 재고 감소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죠 중국의 평균 재고 기준으로 재고가 가장 많은 것은 전자장비 업종이고 가장 적은 것은 철강 업종인데요 최근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때문인데요 최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철강 생산량을 감축한다 이렇게 방침을 내놨습니다 철강 제품 과잉 공급을 막고 탄소 중립 목표도 맞추기 위해서인데 전 세계 철강 기업들로서는 호재고 특히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까요? 예상 외에 변수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역 분쟁과 같은 국제 외교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켜봐야 할 요인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첫 번째 변수는 철강석 가격입니다 이 철강석 가격은 경기 전망에 영향을 받는데요 경기 전망이 밝으면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요 경기가 불안정하다 싶으면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철강 회사들 입장에선 위에서 언급한 2021년 상반기처럼 싸게 사들인 철강석으로 비싼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베스트죠 참고로 철강석은 철강 제품의 원료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호주로 전 세계 비중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철강석의 최대 수입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두 번째는 철강주는 경기 회복의 선행 지표입니다 경기 회복에 앞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대로 경기 침체에 앞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고 그러려면 역시 금리와 물가와 각종 경제 지표를 잘 따라 잡아야겠죠 지표 하나만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 이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죠 세 번째는 금리의 영향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철강 유통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철강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금리 인하, 경기 부양, 철강 수요 회복이라고 하는 논리는 아주 오래된 정설과도 같은 거니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질수록 실제 금리 인하 폭이 클수록 철강 가격도 오른 폭이 커질 건데요 다시 말해 내년 하반기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니까 철강 섹터는 내년 여름쯤부터 지켜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의 철강 생산량 감축입니다 지난해 중국 철강 생산량은 10억 1,800만 톤으로 2020년보다 약간 1.8% 줄었거든요 올해 얼마나 줄일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데 지금 컨셉선스로 보게 되면 약간 2.5%입니다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이 줄면 국내 철강사들도 가격 협상력이 더 생기고 그만큼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주택 경기에 대한 철강 섹터의 전망인데요 중국 철강 산업이 강세를 보였던 2016년처럼 이번에 중국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죠 가계 대출도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철강업의 회복 강도는 2016년 대비 덜할 것이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금은 미국보다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중국 경제 지표 확인이 필요한 시기이고 중국의 버블이 90년대 초 일본과 매우 흡사한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흡사한 네 가지 첫 번째는 둔화하는 GDP 성장률이죠 두 번째는 높은 부채 비율이고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이고 네 번째는 빠른 고령화와 낮은 교육 수준입니다 일본과 흡사하지 않은 다른 세 가지 점도 말씀드렸죠 흡사하지 않은 세 가지 점 첫 번째는 자산 버블이 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다른 점은 조금씩 낮아지는 미국의 의존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다른 점은 부동산에 집중된 불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무역 분쟁 같은 국제 외교 이슈가 아닌 지켜봐야 될 변수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변수 첫 번째는 철광석 가격의 변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철강주는 경기 회복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금리의 영향입니다 반드시 지켜보셔야 될 변수 중에 하나죠 네 번째는 중국의 철강 생산량 감축인데요 이 또한 지켜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중국 주택 경기에 대한 철강 섹터의 전망입니다 이처럼 다섯 가지 변수 반드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돼 있는 말씀 다시 드렸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찾아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